눈꽃처럼 여린 나의 사랑 그 사람이 나를 이거 부여야! 남매일지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너 남매일 수도 있어! 전 알았어요 내가 대기용당하는 거야 이거 박살이야! 자 녹화합시다 내 이름은 오수 나부 숫자를 써요 어렸을 적 보육관 앞에 버려졌어요 그 보육관에 나무가 많아서 나무수 내 동생은 오영이에요 언젠가 네가 날 보게 될 거야 하얀 눈꽃처럼 하얀 눈꽃처럼 이 아름다운 나의 사랑 고만 들어가세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초코다 초코! 초코가 나타났어! 내 이름은 인설 우리 혜규 어디갔지? 혜규의 제 눈이 되어주고 싶다 혜규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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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야 부가 아저씨예요! 제가 혜규 좀 찾아줬어 내가 오수예요! 눈물 뭐예요? 난 항상 슬프지 항상 감성적이야 꼬질꼬질 꼬질꼬질 와아 나가있어 어디에 나가있어요? 차 빼놓으라고 차를 못 빼요! 나 오수예요! 포트 한 벌 맞춰줬더니 여기 와서 나오는 거야 아저씨 정말 미쳐버린다 오랜만에 돌겠다 남방아리 이것도 뭐야 와아 와아 이거 몰라? 이런 사진이 아직도 있구나 티아라 받쳐 너는 뭐 어? 너 스카프예요? 뭐라고? 스카프예요 스카프 이게 뭐야 이게 너는 바보야? 저거 뭐야? 스파타 경호가 아니야? 경호가 죄송한데 밑에서 기다리세요 오 형 오빠한테 무슨 발버릇이야? 뭐야? 형 형 왜 저렇게 해? 왜요? 멋있잖아요 뭐가 멋있어요? 저 오수예요 나 광수예요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헛점을 모이지 말아요 정말 형 헛점을 모이지 말아요 저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야 하이링이야 속상해 죽겠습니다 반박자 빨라야 돼 장난은 항상 반박자 빨라야 돼 부지런한 자가 많은 장난을 칠 수 있냐 속상해 죽겠냐 힘들어 부지런한 자가 일찍 일어난 자가 어? 우리 집 집사다 어? 집사님 왜 따라오셨어요? 여긴 왜 비행기 데린 데가 없어 어? 내가 미리 얘기해 주면 석진이 형 꼼수 무지하게 못하겠다 같은 개그맨 출신이죠? 우리 개그맨들 사이에서 꼼수죠? 그리고 사투리한 게 제일 오색한 게 뭐야 저 거짓말 뭐야 뭐야 우리 경계 오신 걸 하여간다 야 돌아버리겠다 미쳐버리겠다 우리 왜 이러고 온 거예요?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본부장님들 아 진짜로요? 무슨 본부장 어디 본부장입니까? 대기업에 자 일단 음료를 한 잔씩 주면 아 그래요? 자 카라멜 마키아로요 자 주문 받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저 키위 키위 주스 키위 주스 코크 코크 저는 탄산수 마치겠습니다